오클릭 두 번째 검색원은 입만 나오는데 연 120억 수익입니다. 얼굴을 가리고 입만 보여주며 먹방을 하는 한국인 유튜버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가운데 이 유튜버의 연 수익이 1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. 이 채널 구독자 수는 현재 1,730만 명이 넘는데요. 유튜브 분석 사이트 녹스 인플루언서에 따르면 해당 채널에서 벌어들이는 하루 수익은 3,415만 원, 월로 환산하면 약 10억 2,470만 원, 연 수익은 무려 124억 6,700만 원에 이릅니다. 유튜버 정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1999년생 한국인 여성이라는 정보만 온라인상에 떠돌 뿐 정확히 밝혀진 게 없는데요. 2012년에 채널을 개설한 뒤 한 번도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누리꾼들은 10년 넘게 먹방 너라니 대단하다. 걸어다니는 기업이네. 한국을 알리는 음식도 먹어주고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